제 7장 내 하나님 여왁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왁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오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삼기게 하므로 여왁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면하실 것이미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왁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왁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왁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왁은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역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왁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주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왁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급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왁께서 바로와 온 애급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왁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오 내 하나님 여왁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왁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왁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느라 내 하나님 여왁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느니 이는 내 하나님 여왁께서 가징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침과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